저 진짜 랭키면 오랜만인데 정글로 이번에 포멍하겠습니다, 저거. 그렇지! 아무 생각이 엄수문이라네. 아. 뭐야! 불치야! 불치야 점멸을 안 써, 왜! 이걸? 어? 어어? 와아! 어! 어? 뭐야, 불치 뭘 땡기는 거야, 저거. 뭐야, 여기 게임. 아니! 내가 이래서 랭키면 안 됐지. 잊었었는데 다시 상기하게 해준다. 와아아아! 와아아아! 어? 뭐야, 이거? 터카! 하하하하! 에이 얼쌍! 전국의 가장... 아, 까비다. 불치야 센스 있게 가, 센스 있게. 뭐지? 와, 뭐야, 뭐야, 예측? 아, 까비! 오, 몇 개가 예측이 된 거야? 오? 뭐야, 우리 우리 필? 오, 네가 왔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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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사야, 우리 뭐하지? 이사야, 눈치 챙겨, 임마. 아 까비 아 탈로나 아잇 아깝네 혼자 타를 아 까비 뭐야 쟤 살았어? 어? 아무래도 제가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정도 장비의 도움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지컬은 늘지만 피지컬은 좀 떨어지고 제가 무리 안 하면서 안 죽었으면 됐거든요 좀 더 내가 집중을 하고 게임에 에? 그랬으면 된다고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노켓에서 새로 나온 씬 맥스 에어 헤드셋을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오디오 음질과 나노 클리어 드라이버를 통해 뛰어난 음질 및 슈퍼 휴먼 시어링으로 경쟁자의 중요한 사운드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씬 맥스 에어 찰떡이야 찰떡이야 그거 아시죠? 제가 원래 헤드셋 끼고 게임했다는 거 약간 좀 땀 차고 답답하고 너무 무겁고 이런 거였는데 이건 심지어 무선이야 가볍고 15분 충전하면 3시간 동안 무선으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충전이 엄청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안경 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경을 낀 상태로 헤드셋 끼면 진짜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생각해서 제작이 됐대요 여기 바로 한 반대라고 보겠습니다 씬 맥스 헤어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선수용 쿨링 젤이 삽입된 쿨링 이어 캡 헤어밴드의 메모리 폼과 안경 착용자를 위한 프로스펙스 쿠션으로 사용자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오케이 랩머스 하자 랩머스 야 근데 소리 진짜 잘 들리긴 한다 사운드가 그냥 꽉 당기잖아 그냥 협곡의 소리보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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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또? 또 이래 또 이래? 근데 이거 왜 이래? 근데 매판이래 왜? 뭐야 날 안 먹었어야 이거야 귀를 기울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공비 하나 바꿨다고 게임이 이렇게 달라져? 확실히 근데 집중이 잘 돼 뭐고 이거 뭐고 뭐고 공부 좀 날래 그냥 집중도가 날잖아 그냥 야 이거 바텀을 숨도 못 쉬네 고 빙 도발 그렇지 아주 좋아 어시 하나 더 들어와 버렸어 달달해 너무 달달해 내가 왔어 오케이 끝났어 빠삿 오케이 아 미쳤지 지금 미쳤잖아 상대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단 15분 충전으로 3시간 이용 가능하며 최대 충전 시 16시간 사용 가능한 씬 맥스 에어 한 번 더 갈게 한 번 더 갈게 지금 형 도발 하하하하 무빙 거의 뭐 지금 메시야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왜 죽었어 뜬금없이 죽었는데 드래곤 잡거나 이런 거 몰래 먹으면 보이는 거 아시죠 아니다 싶으면 나 혼자 먹어버리 야 지금 정글 잘한다 말 나왔잖아 뭐지? 어 뭐야 뒤통수 안 돼 왜 뭐야 이거 싸버그 걸렸나 아니 좀 화가 나네 어어 아니 잠깐만 어 야 이거 버그야 미드에다 전령 받겠습니다 이거 용 안 먹고 소리 안 들리고 야수호도 한번 펌핑 도와줘야겠다 가분이 뭐하는데 가분이 뭐하는데 어? 가분이 뭐하는데 어? 와우 와우 야야야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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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와우 오오오 예쓰 무선신호 강도와 배터리 수명을 관리하는 스텔라 와이어리스 기줄로 최대 연결거리 15m 배터리 최대 16시간 이용가능한 신맥스 에어 음 바텀 디어 좀 키바퀴네 바텀 디어 좀 킹 받긴 했어 어 잡아야돼 이지는 확실하게 지금 숨 못 쉬게 만들어 놔야돼 쟤네 수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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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가냐? 한번 가냐? 지금 그렇지 어떡할거야 어? 오빙 미쳤지 그냥 어? 제라스 데려왔지 그냥 어? 다 노려 그냥 그렇지 푸쉬해 확실하게 푸쉬해 탑 어떻게 해 탑 안먹어? 배임 뭐해 잘했다 부숴으까 벌금 결과륭 중에 게임이 있다 치구 끝까지 따라가 그렇지 가레나 넌 이리로와 어딜가 계속 큐맞고 가시구요 아 도발 그렇지 도발 걸렸어 W로 버티면서 데트카이 미쳤다 쌉캐리로 이런 캐리가 없지 라인 한번 싹 정리해주고 뭐고 이거 혼날라고 얼마나 혼날라고 너 혼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힘들어 어 아칼리네 그렇지 잘싸워 아주 잘싸워 럭스 오케이 모세의 기적 나이스 좀 발언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들려 지금 들려 아 먹었나 근데 넌 잡았지 지금 튀어 이제 한넘 보냈다 우리 욕먹고 오케이 바롬버풀 없앴어 아 안돼 친구들 그만 던지라고 메일이 백도우밖에 안하는데 저정도면 백도우 머신이야 뭐해 근데 아칼리가 잘 빨았다 어 전 랭게임을 안했던 이유 오늘 다시 한번 나오네요 전후 좌우는 물론 위아래 소리까지 3D 입체 음향으로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신맥스 에어 아쉽게 뭐 졌지만 예 야 근데 뭐냐 아니 게임을 그렇게 했는데 땀 하나 안 나오고 답답하지도 않았어요 클링 이어캡이라는 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원시원하면서 풍풍이 잘 되는 거지 저처럼 이제 열 많고 땀 많은 사람들이 확 느끼는 거지 그걸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네 로켓스웜이란 이 프로그램이 신맥스 에어만 하는 게 아니라 로켓 제품들 전체 다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3D 오디오 음질이래요 그래서 진짜 세세한 소리까지 다 들리잖아 오디오 음질을 여기서 게임 고음 부스터 게임 중저음 부스터 다 가능해 그리고 마이크도 응 제가 왜 랭게임을 안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나 헤드셋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짜 저는 추천하고요 불편하면 못 쓰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해서 너무 편안해서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게이머들한테 이게 제일 크거든 오늘은 여기서